으음 저기 있는데 하나 더 하나 더 파란색 컨텐츠 중간 오우 이 걸 아 이 병신새끼들 쇼핑 두발 기절해 버려 가 가 가 가 가 몸 안 돼 오 나이스 외곽 잡았지 네 외곽 잡았다 저 한 명 기절 시켜놨어요 네 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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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나이스 위에 기절이야 안 돼 안 돼 나이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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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 차 차 여기 있는 사람 얘 친구인데 아 얘 빠졌어 여기 있다 나이스 하나야 둘이야 몰라 일단 하나만 보여 개피 개피 빨리하자 핑 정확히 하나만 찍어줘 잠깐만 위치는 정확하게 현준이가 잡겠다 현준이 싸우는 중 안녕하세요 가까워요 안녕하세요 가까워요 쟤네 걔 안 죽여야겠다 대한민국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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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른 명이 있어 딴 명이 있어 딴 명이 있어 아 어 비절이다 오 어 면명이야 아 쟤네 뭐해 쟤네 뭐해 아 두 마리가 푸시하고 하나가 밖에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한민국 와 무서워 형들 왔어 어서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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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하고 있어 와 아 내 엄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유후 어 맞았다 어? 강 나오나? 조금 밑으로? 기절이요? 뭐야? 오 나이스 기절 하나 더 던져야겠다 한..한명 더? 오오 한명 더 거기 어? 뭐야? 이게 많다고? 와 이렇게 많아 많은구먼 불 붙었다 안 붙었네 와 와 차에 한명 더 있다 어허허허허